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학재 교수라고 합니다 마사 대표이구요 또 마사는 오늘 히브리어를 마스터하는 방법 두번째 물론 이스라엘과 공부하면 제일 좋겠지만 한국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사를 구독하시면 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다 읽으면 됩니다 첫번째는 두번째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게 제일입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많은 신학대학원들이 문법은 공부하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끝나는거에요 이스라엘에 안가도 저같이 물론 뭐 여러 번 학생들 인술했지만 성경을 다 읽으면요 마스터가 되요 그래서 오늘 이 공개 강좌로 오늘 다시 한번 오픈 강좌로 역대화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더 하루에 조금씩 하더라도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은 바로 업로드 되구요 요거는 어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 그리고 야 야가 장음이면 이거는 단음이 되겠죠 야 로브 암 우리나라 여러 보암이 야 로브 암 입니다 야 로브 암이 해세브 사바브 여기 보면 이제 둘러쌌다 자 여기 이제 한가지 제가 소개드립니다 자 이게 한글 성경으로 여기 보면 어 개역 성경으로 어 유다이 딜을 복병 하였다 복병 하다 이건 그리 좋지 좋은 편이 아니죠 옛날 성경이라 그런데 요 성경은 뭐냐면 알레발파 김경식 박사가 우리 그 맞사에 어 같은 필진 입니다 예 지금 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히브리어 하고 한글 넣어놨어요 헬라우도 있구요 그래서 알레발파 찾으면 여러분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서 본문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되구요 예 그래서 공짜로 이런 분해도 되구요 해세브 갖다 대면 여기에 분해도 될 거에요 예 갖다 대면 이렇게 분해가 됐죠 예 해세브 어 사바브죠 사바브 인데 여기 갖다 대면 여기에 동사 휘필령 삼식 남성 단수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이제 분해까지 다 되니까 여러분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으시면은 프로그램 갖다 대면 오른쪽에 다 뜨죠 그래서 예로보함이 해세브 둘레 쐈다 여기 이제 분해 보면 눈치 빠르신 분은 히필령 쫙 나와 있죠 자 히필령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날로그와 항상 그 디지털이 같이 가야 되요 디지털로 이렇게 공부하지만 시간날 때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몇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사전이 여기 있죠 할로트 사전 이게 큰 거고 그 밑에 할로트 콘사이즈 콘사이즈 사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이 이건데요 역대 13정 13정 17절 우리 그 맞사 본문을 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이렇게 번역한 것도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맞사를 보면 발음 분해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요 영어도 다시 또 적용하고요 관찰 해서 그래서 책을 사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케줄은 스케줄 대로 하고 매일 이렇게 맞사를 따라 하면 히브리어는 그냥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믿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구독 신청해 주십시오 구독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선전용이니까요 구독은 이렇게 하시면 되요 1년에 66,000원이고요 302-1258-5603-71 이렇게 해서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이 5796-069원 문자 주시면 책을 배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사전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사전을 이렇게 사전을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된 사전이 뭐냐면 할로트 사전 두 권짜리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연구에 제일 나은데요 이것을 좀 줄여 놓은 칸 사이즈가 있어요 할로트 큰 사이즈 사전이 있는데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큰 사이즈 사전이에요 영어로도 있고 한글로도 번역이 됐어요 한글만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계신 대학원 대학교 제가 있던 학교 구약 손석대 박사님 이분이 이제 한국 최초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큰 작업을 하셨죠 이것도 사서 볼 수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막 낙서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하면 꼭 여러분들이 할로트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비디비만 할 게 아니고 할로트 용래가 잘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예로보암이 둘러쌌다 뭐뭐로 뭐뭐를 그 다음에 하 함 마 마 라브죠 마 에라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라브는 복병하다 이렇게 앰부시 이렇게 복병을 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성경은 복병을 하다 이랬는데 그냥 저는 뭐라 그랬냐면 복병들을 뒤로 가게 하였다 라보 가게 하였다 둘러싸게 하였다 어디 어디에서부터 아하레 아하레는 뒤죠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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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뒤에서부터 가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둘러쌌죠 그죠 야라고 하면 그러니까 완전 복병에 둘러쌌어요 그리고 베 바 그리고 이어 후 사명칭 복수죠 그죠 그들은 했다 어디에 리프네 앞에 예후다 유다 앞에도 있었다 하이 이흐우는 있었다 그리고 메 하 마 에라브 복병들은 또 뒤에도 있었다 그 다음에 아하레 뒤에 그들의 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여로보함의 작전으로서는 성공했어요 앞뒤로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그야말로 유다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수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 예후다 유다가요 바 그 다음에 이프 이픈우 방향을 돌렸다 이 3인칭 복수죠 그죠 미왈려 바브 연계형 여러분 갖다 대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나 방향을 돌리고 보니 배 그리고 힛네 보니 누구를 봤어요 라헴 그들을 봤어요 그리고 함 밀라마 밀라마는 그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번역한 건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번역하면 제가 번역한 거 여기 보면 자 여기 나와요 그래서 유다가 돌아서서 보니 그들이 전쟁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있었다 이제 전쟁에서 사람들이 있었다 는 거죠 물론 뭐 개혁 성경은 보면 개혁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개혁 성경에 보면 유다 복병하였고 앞에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복병이 있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 다시 본문을 보면 14절이었네요 14절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는 예 복병 적병을 인하여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복병했다 적병했다 안 맞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을 부르다 개혁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어 유다가 돌아 보았고 그죠 그리고 보니 그들이 어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파님 얼굴들이 있었죠 얼굴들이 있었죠 파님 베 아호르 뒤에도 있었고 그리고 복병들을 뭐라 그랬죠 아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짝 하는 소리 지르다 이 말이죠 3인칭 복수죠 3인칭 복수 바보 연계형 소리 질렀다 여호와께 그죠 그리고 왜 하 코아님 이에요 코아님은 자 코아님은 제가 이제 어제 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 여기 보면 제사장 이라 그랬는데 제사장 하지 마세요 제사장 제사장은 여러분 한글 사진 찾아보면 어 죽은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직자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예 그래서 성직자 이 성직자들은 그리고 나팔을 불었다 그죠 예 핫세림 핫세소라 가 이제 나팔 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핫세 세롯트 핫소 세롯트 나팔들로 소리 어 불었다 아 성직자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 긴급한 상황에 그런 이멀전시 어 를 하는 거죠 자 사실은 그 전세를 보면 완전히 졌어요 지금 위험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하고 어 인간의 어떤 꼼수를 의지한 유로보함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자 바 야리우 그들은 소리 질렀다 자 루아는 루아는 요 여기 옆에 보세요 이렇게 보면 히필형이잖아요 히필형은 항상 요도가 들어가니까 소리 질렀다 그리고 이씨 각자 유다는 소리를 질렀어요 각자 유다들은 저 그들은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그리고 바 야리우 할 때 바 하 이라 소리 질렀 때 하 이라 소리를 우리 개혁 성경은 뭐라 했냐면 어 보면 어 소리 질렀다 예 소리 질렀다는 자학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어 보통 루아 하면 소리를 막 크게 내는 거죠 예 큰 소리를 내다 그래도 되고 좀 구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번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학거도 있고요 자학거도 소리 질렀다 했잖아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했네요 자학 그 다음에 소리 질렀다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원칙을 가져면 됩니다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어 또 엘로히 그 요까지 이제 했죠 그죠 그들이 소리 질렀죠 유다 사람들 그러자 또 어 그들은 옅다 베루아흐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지르고 어 소리를 높였고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높일 때 높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배니까 그죠 높일 때 그때 그러자 하 하 하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갑어 치셨다 누구를 엣더 야로브암 야로브암을 치셨죠 나갑어 는요 치다는 거에요 치다 자 우리 개정 성경 뭐라 했는지 번역 볼까요 15절 번역 한번 볼까요 이거 한글 성경도 제가 여러분은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잠시만요 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예 어 한번 한글 성경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음 한글 번역들은 소리를 질렀고 어 쳐서 폐하게 하셨다 이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동사 나가퍼 하나밖에 없는데 쳐서 폐했다 이거 치다 는요 치다는 낙하고 이거 히브리어 안 맞잖아요 이 치다 이거는 낙하 잖아요 낙하 히브리어가 안 맞아요 나가퍼는 치셨다 이제 해도 되고 한번만 써야 되죠 치고 예 치다 그 다음에 치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 나가퍼 저는 뭐라 했냐면 좀 뒤에 또 고쳤죠 약간 고쳤어요 예 치셨다 나가퍼 한번만 쓰면 되네요 한번만 어 나가퍼 한번만 써야 되요 예 중요한 거는 그리고 베콜 모든 이스라엘은 리프네 뭐뭐 앞에서 아비야 그리고 유다 앞에서 비후다 앞에서 이제 있었다 또 처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이 어려운 건 없어요 봐 그리고 야누스 3인칭 복수죠 누스는 도망가다 여기 갖다 대보면 여러 여기 나오죠 누스는 바보죠 그냥 칼형이죠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갔다 그냥 3인칭 복수죠 그리고 미 앞에서 베네 얼굴 앞에서 유다 앞에서 얼굴이 면전해서 그리고 바 요건 나탄이에요 나탄 나탄은 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맴은 목적은 그들을 넘겨주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넘겨주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 손에 베이아드 손에 그들 손 그들은 누구에요 유다의 손들의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에요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나탄은 넘겨주다 키브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개정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볼까요 음 16절에 이게 이제 문제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손에 붙였다 그랬죠 붙였다 이건 뭐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들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16절에 이 나탄을 넘겨주다 하면 되는데 그냥 키브라는 말은 넘겨주다 이런 말이잖아요 붙였다 넘겼다 넘겨주다 개정이 고쳤네요 넘겨주다 그 다음에 뭐 주셨다 주셨다가 직접 표현이니까 안겨줬다 쉬운 성경 뭐 그러니까 이런 큰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라는게 빠졌네요 중요한 것은 예 여기 아주 중요한 거 보세요 넘겨주다 붙이다 뭐 이거는 뭐 그런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 바이트남 그들을 그들을 목적으로 넣어야 되죠 그들의 손에 그들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확하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보고 안 보고 정확하게 여기 보세요 그러자 넘겨줬다 그분이 그들 누구에요 이스라엘 넘겨줬다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작은 것 같은데 이런게 다 빠지면 안 되죠 자 17절 17절 그러자 이카 이카 이라면은 이중 약변하고 낙하의 원형 이거 중요합니다 바이 약후 여기 보세요 이거 보면 약하 낙하 치다 잖아요 그죠 치다고 이건 히필령 이에요 자 자 어 그 이 사전이 좋은게 뭐냐면 할라데이가 용래가 다 나와요 바이 이카우 그래서 제가 뭐 벵겨멜은 엠디브 공부할 때 이 사전을 찾아서 그때만 해도 분해 이런게 안 나왔어요 제가 공부할 때 90년대 초반에 컴퓨터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때 일일이 그냥 수동 손으로 정말 이걸 찾아서 봤는데 여기 보면 히필령에 보면요 이카우 여기 나와요 변형에 대해서 어디에 제일 잘 나오느냐 할라데이 여기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여기 찾아보면 그 변형이 다 나와 있어요 거의 이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좀 보여 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치다 낙하에 여기 히필령 이카우 아까 안 보여 가지고 이카우 삼행층 복수 나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태가 그러니까 형태를 찾을 때는 이게 할로트가 제일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쳤다 누가 쳤어요 유다가 쳤어요 오히려 질상왕이 있는데 오히려 바헴 이스라엘을 쳤고 아비야 아비야죠 유다왕이 그들을 쳤고 그리고 유다왕과 암모 암모는 그의 백성이죠 백성은 암인데 오는 그의 백성 마카 마카는요 쳤다는 것을 이렇게 명사용으로 쓰는 거예요 마카 크게 쳤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마카 마카 이라면은 막 크게 그냥 큰 패배 뭐 패배시켰다 뭐 이런 거죠 랍바 큰 패배로 쳤다 뭐 이렇게 명사 동사 큰 패배로 쳤다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제가 한 것부터 볼까요 저는 뭐로 했냐 17절에 보면 제가 한거 잠시 제가 한거 보면 여기 보면 큰 타격으로 물리쳤다 뭐 괜찮잖아요 줄 꺼놓은 것은 제가 이렇게 줄 꺼놓은 것은 뭐냐 하면 좀 다르게 했다 는 것입니다 큰 타격으로 복경도 마찬가지 큰 타격으로 쳤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들 볼까요 이 마카 라바 라빠 이걸 뭐라고 했는지 그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냐 않았냐 자 백성을 돌육했다 돌육했다 이거는 뭐 그냥 좀 별로구요 그 다음에 물리쳤다 크게 물리쳤다 그런데 물을 찌렀다 이거는 동사형이잖아요 마카는 명사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큰 타격 명사형 품사가 틀렸어요 큰 타격 라빠 마카 이런거 큰 침략 침략은 아니죠 침략이 아니고 지금 죽였잖아요 강신땡 히브리오 그 다음에 휘하에 그들을 무찔렀다 이건 동사 하나 밖에 없잖아요 라빠 마카가 없잖아요 많이 죽였다 라빠는 있는데 죽였다 죽였다는요 죽이다는 모트도 있고 뭐 죽이다는 단어가 많죠 이거는 단어를 잘 못 써요 무찔렀다 무찔렀다도 꼭 그 마카 치다는 뜻하고는 다르죠 현대는 쳐부셨다 정도는 괜찮았는데 크게 쳐부셨다가 없잖아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모든 단어의 이런 고민과 이런 것들을 히브리오를 어떻게 하면 15년의 경력 2000년 2015년 바른 성경 번역의 경험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요 결과만 내놓으면 안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다시 보이지만 15절에 보면 크게 치셨다 할 때 이렇게 제가 여기 17절 여기 8월 1일날 고쳤잖아요 뭐 이렇게 빨갛게 그러니까 이게 엑셀러 보고 또 보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봐가지고 살이 여기 보면 그들을 어 크게 치셨다 어디 갔나요 여기 크게 큰 타격으로 물리쳤다 낙하는 치다 물리 치다 이 정도는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번역 작업이 번역을 무시하면 안되고 히브리오 최대한도로 가깝게 번역해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다 거칠고 모든 데이터가 엑셀에 들어 있고 또 이것을 또 이런 한글 성경에 넣어서 지금 제가 보면서 일일이 교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이게 저 혼자 할 일이 아니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을 봐주시고요 자 큰 타격으로 졌다 마칼라빠 그리고 바 그러자 나팔은 쓰러지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쓰러졌다 이제 바이플로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옆에 보면 바보죠 그냥 그들은 쓰러졌다 그 다음에 누가 쓰러져요 그 다음에 할랄림 할랄림은 이제 누구냐면 살해당한 자라 홀랄림 살해당한 자 즉 피어스다 칼맞은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당한 자들이 쓰러졌다 그냥 칼맞아서 쓰러졌다 이렇게 해야죠 미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메시 오죠 메아타 하메시 500 이죠 500 천 이니까 500 콤마 치고 천이면 50만 이에요 이씨 사람들이 바후라 그 선택된 사람 바후라 그죠 예 선택된 50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80만이 나왔고요 유다는 40만이 나와 가지고 싸웠는데 완전히 80만이니까 앞뒤로 그냥 했는데 거의 뭐 어 거의 반 이상이 그냥 예 그 복병들이 죽은 거죠 20만이 20만 뭐 15만 15만 이런 식으로 아 참 아니죠 25만 25만 그러니까 80만 중에 50만이 죽었다 이거 보통 큰 전쟁이 아니죠 완전히 뭐 사례 그래서 오죽에서 뭐 어 할랄림 으로 썼을까요 살해당한 자 이 살해당한 자로 써야 되요 살해당한 자리 쓰러졌다 나팔 이렇게 해야 되요 자 계정 볼까요 자 계정은 그런데 계정하고 다른 번역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제가 이렇게 그냥 번역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비교해서 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번역과 이런 것을 볼 때에요 영어로 한 22가지 버전을 다 보셔야 되요 이 영어 번역에 한 22가지가 있어요 쫙 보면 그래서 번역을 다 보시고 또 이게 18절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영어 번역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영어 번역 예를 들어 가지고 18절에 어 그들은 쓰러졌다 esb 버전에 보면 어 이 13장 18 17절이죠 17절 그들이 쓰러졌다 요거 이제 영어 버전 보면 예 쓰러졌는데 보세요 esb 버전을 보면 their fell 쓰러졌다 슬레인 살해당한 자 또 뭐 fell 뭐 그 다음에 jps fell down 슬레인 어버이지라 이렇게 잘 했잖아요 영어 버전도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버전 보면 한글 버전에 보면 17절이죠 죄송합니다 17절에 보면 자 딱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있어요 나팔하고 어 할랄림 인데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어 예 뒤에 보면 죽임을 입고 엎드려진 자 엎드려 졌다는 나팔 맞아요 엎드려 졌다 뭐 쓰러졌다 이건 크게 다른게 없는데 어 그런데 50만 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 할랄림 죽임을 입고 이랬는데 죽임을 입고 죽었다는 것은 모터 고요 지금 홀 할랄림은 살해당했다 이 슬레인 이란 말이죠 죽임 당하고는 좀 그렇고요 살해당했다 슬레인 이란 단어를 좀 내 부상 당했다 이것도 비슷하긴 하는데 여기 슬레인 없잖아요 공동번역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죽었다 이거는 모터죠 시훈 성경 죽은 사람 모터에요 슬레인은 살해당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 여기 보면 50만 쓰러진 쓰러지는 나팔이고 죽어도 아니고요 현대 성경 어 도주하는 어이 없잖아요 스쳐부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번역을 좀 원문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어 결론적으로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야 된다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시다 성직자입니다. 뒤에 읽으세요. 16절 이렇게 끝나는 거죠. 시간이 됐지만 한 개만 하리우 같은 경우는 소리지르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오늘의 누스 소리 도망가다. 루아 소리지르다. 나팔 쓰러지다. 기본적인 단어들. 바나방향을 바꾸다. 사바부 둘러싸다. 그래서 이런 크게 다른 거는 없는데 그래서 한번 뭐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들 본다면 자 그래서 한번 싸봐봐 둘러싸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방향을 바꾸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나팔 쓰러지다. 별로 어려운 단어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여기 보면 넘겨주다. 아주 쉬운 그냥 나탄. 그죠? 넘겨주다. 또 뭐가 있지? 치셨다. 나가. 나카. 나카. 이 정도 아주 쉬운 히브리의 단어들. 이런 것들만 했습니다. 제가 그 10편 오늘 루아. 아 루아도 나왔죠. 소리를 질렀다. 루아. 루아. 루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도망갔다. 누스. 그죠? 누스. 도망가다. 뭐 이런 단어들. 자 그래서 10편 100편 같으면 하리오 라돌나이 콜하레스. 이브드 엣드 아드나이 하리오. 소리 질러라. 루아. 히필용으로 쓰여있는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면요. 그날의 단어를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거 반복되니까요. 성경은 제일. 성경 히브리오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본문을 읽는 겁니다. 문법은 좀 죄송한 이야기로 안 해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하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신학의 공부가 방법이 잘못됐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읽지 않기 때문에 읽는 방법을 안 해요. 읽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법하고 읽는데 문제는 읽지를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디브 과정에 저는 한 10부장 10장 정도 읽어야 돼요. TH면 50장 읽어야 되고 박사과정은 한 100장 정도 읽어야 돼요. 100장 정도 읽으면 거의 히브리오가 잘 됩니다. 마스 달람 929장 1000부장 되어야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히브리오의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다 읽는다. 성경을 다 읽는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오늘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 두 가지 매일매일 읽는다. 몇 절이라도. 오늘 뭐 했습니까? 매일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폼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제가 여기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읽는다. 이 방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읽는 방법의 제일 좋은 방법은 마스 밖에 없어요. 마스. 이런 마스가 그냥 있는 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신 거잖아요. 제가 좋은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방송에 오늘 할로뜨 칸사이즈 번역한 손석대 박사 이야기했고 좋은 프로그램 김경식 우리 맞사의 우리 또 말씀드린 적 프로그램 알렙 알파 프로그램 저는 앞으로 학자들 중에 좋은 공헌을 하신 분들 매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학대학원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맞사를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맞사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니면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기양하는 거 그냥 여러분 같이 읽어만 주시면 돼요. 또 자료도 해본 대로 매일 올려주잖아요. 제가 이걸 성경으로 그냥 다 끝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1258560371 농협에 66,000원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오픈으로 해가지고 구독을 꼭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구독하면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실력은 계속 늘어갑니다. 히브리어 한 학기 듣는 것보다 한 달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특강도 들어가다. 링크하고 구독자는 지금 좋은 화질로 이거는 지금 그냥 큰 그림이고 좋은 화질로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가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성경 읽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꽝입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고 구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접할 수 있느냐 성경 자체를 보면 돼요. 유대인들의 미신화나 그 다음에 마른 자료도 읽어보면 우리와 해석이 달라요. 유대주의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주의를 넘어가하려면 신약을 믿는 구약 이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연구에 우리 마스사가 앞장섭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 번씩 생방송할 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복회로톡 좋은 하루 되십시오.